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드 꿀잔지 PD입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필수 가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갖추어야 될 가전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정전기는 연간 판매량이 2014년도에 50만대, 2016년도에 100만대, 2018년도에 200만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그 이상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이슈가 있고 우리 건강에 대한 가심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도 필수하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 18평형 제품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공기청정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7,8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라인업 20만원 이하에서 오직 공기청정기능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보급형 즉 저렴한 라인업이 있고 30에서 50만원대에서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기능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중가역 라인업이 있습니다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중가역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인데 까놓고 말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공기청정기능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20만원 이하의 저가형 공기청정기를 추천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이동의 편의성, 소음, 조장의 편의성 등 기능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가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원형필터가 판형필터보다 더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캐리어 클라윈드 역시 프리필터와 H13 헤파필터, 탈취필터가 하나로 된 일체형 원형필터를 사용하고 360도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상부로 맑아진 공기를 내보냅니다 이때 헤파필터가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하고 탈취필터가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나노엘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서 99.9%의 재군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다른 공기청정기들과 차별화된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국내 유일 미생물 공인시험기관인 KCL의 시험선속수를 보면 폐렴균, 농농균, 대장균, 황색포도산구균까지 우리가 흔히 4대 병영군이라 부르는 녀석들을 99.9% 제거하는 거죠 네피셜이나 카드라가 아닌 시험선속수로 검증된 내용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대체 나노엘이 어떤 기술이길래 재균을 한다는 거지? 카이스트 출신의 명예를 걸고 정말 어려운 내용 다 빼고 딱 3단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킨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나노엘 입자가 공기 중에 균에 도달하고 2단계는 물이 되기 위해서 H가 부족한 나노엘 입자가 균이 가지고 있는 수소 입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이때 수소를 빼앗긴 균은 활동력이 억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수소를 빼앗은 나노엘 입자가 물이 되어서 공기 중에서 수분으로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활동력을 억제당한 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부로 나오는 바람의 세기를 무려 18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욕한 거 아니에요 18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자동운전과 치침운전 두 가지를 사용하면 대부분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소음이나 바람에 민감하다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세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클라윈드 공기청정기의 소음을 바로 앞과 2미터 거리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치침 모두 이근한 1단계 사용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41,2dB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공기청정기의 소음이라기보다는 평소 소음 크기거든요 즉 공기청정기가 내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1단계 소음을 측정해봐도 42dB 정도로 평소 주변 소음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치침모드를 해두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치침모드 시에 LED가 다 꺼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를 조작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상단부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터치를 해도 되고 멀리서 리모컨을 사용해도 되죠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해두면 캐리어 스마트홈 어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격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켜두거나 밖에서 집안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바퀴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바퀴가 잘 보이지 않아서 무빙 히든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낮에는 거실에서 밤에는 침실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돈이 많아서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사서 침실 거실 서재 여러 장소에 각각 놔두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정말 편하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청결 문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그냥 주기적으로 필터만 교체해주면 관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청소해줄 필요가 있어요 원형 필터에서 헤파 필터나 탈출 필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프리 필터에 붙어있는 먼지는 직접 제거함으로써 공기청정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꺼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먼지도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 좋은데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정말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청결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는 거죠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도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매력이 정말 많은 녀석이라는 걸 더 알게 되었어요 이 녀석을 캐리어에서 협찬받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정말 사용하면 할수록 매력이 진하게 느껴지는 볼매 공기청정기 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출전 영상도 괜찮아요 잘못كم 부탁드립니다 올해 로봇 math